이 사람과 나는, 우리는 왜 매일 힘을 내야 하는 걸까? 힘내는 거 힘들어, 힘내는 거 너무 지겹다. 연진아, 더글로리에서 어설픈 스파이 현남에 힘내라는 응원을 동훈이 생각했던 대사인데요. 더글로리 파트 1에서 가장 가슴 아픈 대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쩌면 김은숙 작가가 이 드라마에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가장 함축적으로 담은 대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글로리는 김은숙 작가, 자신의 딸이 했던 질문, 엄마는 내가 누군가를 죽도록 때리면 더 가슴 아플 것 같아, 누군가한테 죽도록 맞으면 더 가슴 아플 것 같아, 에서 시작한 드라마죠.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왕따, 학교폭력의 문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또한 권선징악이라는 뚜렷한 메시지가 울림을 주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지난 2022년 12월 30일 전세계 넷플릭스로 독점 공개되고, 여기저기서 더글로리의 과몰임러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글로리의 정말 놀라운 점은 흡입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매주 공개가 되었다면 다음 편에 대한 궁금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했을 것 같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끝을 보게 되는 드라마로 정평이 나있죠. 한 에피소드당 50분 내외 러닝타임이라 앉은 자리에서 다 봤다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더글로리 앉은 자리에서 다봄, 더글로리 흡입력 미침, 앉은 자리에서 4개 봤는데, 시간 순삭임, 단 한 해도 지루한 애가 없고, 반대로 미친 듯이 레전드화도 없어, 그래서 몰입감이 최고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보고나니 3월 공개한다는 파트에 대한 기대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최고의 몰입감으로 입소문을 탄 더글로리는 지난 7일 기준 글로벌 순위 5위에 안착해 있습니다. 공개 당시 9위로 출발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점차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 등 아시아에서는 더 높은 순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더글로리 파트 1에서는 동은이가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이야기를 주로 담고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시절 5명의 아이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동은이 모습과, 가해자들의 현재 모습, 또한 그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가 그려졌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들 모두 뭔가 있어 할 정도로 평범하게, 그냥 그린 인물 설정이 없습니다. 당장 동은의 학교 동료 선생님도 동은이가 자퇴 후, 다음 피해자였던 전재준의 샵에서 일하는 정원, 에덴빌라 건물주까지 동은이 복수하는데,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영향을 끼칠 인물들의 이야기까지 궁금해지는 파트입니다. 더글로리의 김은숙 작가는, 파트 2에서는 시원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엮어놓은 모든 관계들이 눈덩이처럼 굴러가서 커진다, 보는 시원한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글로리 파트 1은 파트 2의 본격적인 복수를 위해 복선과 떡밥을 곳곳에 숨겨놓았는데요. 예상하지 못했던 숨겨진 사실들이 많았죠. 3월에 공개될 파트 1을 더 재밌게 감상하기 위해 숨겨진 떡밥 혹은 앞으로의 이야기를 예상할 수 있는 단서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더글로리의 포스터가 공개되었을 때, 포스터의 그림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이 신경 쓴 사람들은 없을 텐데요. 파트 1을 보고 다시 포스터를 보니, 포스터 한 장의 동은이의 주변 인물들과 연관된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포스터를 통해 파트 2의 결말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나무 아래 동은이가 앉아있는 메인 포스터를 보면 나무 위로는 나팔꽃이 피어있고, 줄기 사이사이 동은이가 복수를 할 대상들을 상징할 수 있는 물건들이 꽉 조여져 있습니다. 나무에 많이 걸려있는 초록색 구두는 국내에 몇 개 안되는 한정판 구두로, 연진, 혜정, 동은이가 신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또한 극중 화가로 나오는 사라가 초록색 구두를 그리는 장면이 나온 적 있습니다. 또한 이 구두는 현재는 사라진, 죽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손명호를 죽인 범인의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구두에 묻은 피를 과산화수소로 닦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아직까지는 연진일 것으로 추측되며, 추후 범인으로 몰렸을 때 혜정이로 물타기를 할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무 아래 동은의 옆에 바둑판은 하도염과 주여정을 상징할 수 있는 바둑판이 놓여져 있고, 나무줄기 사이에 봉고대기와 수술용 칼등 등장인물과 관련된 물품들이 보입니다. 또한 학창시절 최대 방관자였던 선생님의 시계와 파란색 쇼핑백도 확인할 수 있죠. 파란색 쇼핑백에는 시에스터라는 글씨가 적혀져 있는데, 이는 낮잠이라는 뜻을 가진 스페인어이기도 하며, 전재준이 운영하는 명품샵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메인 포스터에 이어 주목해볼 것은 개인 포스터입니다. 개인 포스터를 통해 그들의 결말을 확인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드라마 내용 중 동은이가 살고 있는 에덴빌라의 건물주이자, 부동산 할머니가 했던 대사와 인물 설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진의 집이 가장 잘 보이는 301호가 시세보다 싼 값에 나와 동은이가 구입할 수 있었죠. 또한 여정에게 집과 병원까지 알아봐줬던 상황으로 단순한 인물 설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연진이에게 악마의 나팔꽃까지 선물하며 나팔꽃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팔꽃은 동은의 복수를 상징하는 꽃이기도 하죠. 저건 지상을 향해 나팔을 불어서 천사의 나팔꽃, 그건 하늘을 향해 나팔을 불어서 악마의 나팔꽃, 신이 보기에 건방지다나? 그래서 그런지 그 꽃은 밤에만 향기가 나요? 할머니 역시 악마의 나팔꽃을 키우며 의미심장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 동은의 복수와 결코 무관한 인물이 아님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동은과 같이 악마의 나팔꽃을 키우며 연진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추측되는 가운데 그렇다면 자살로 위장되어 죽은 윤소희와의 관련성이 깊은 인물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윤소희는 박연진의 무리에게 동은이 이전에 괴롭힘을 당했던 인물이죠. 동은도 소희가 당하고 있었던 것을 알았지만 자신도 방관자였음에 자책하고 있습니다. 개인 포스터를 보면 나팔꽃의 두 가지 버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은과 현남 여정처럼 복수를 꿈꾸는 인물들에게는 하얀색의 나팔꽃이 위를 향해 있습니다. 악마의 나팔꽃과 비장한 표정과 함께 그들의 시전은 아래를 향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면에 가해자들은 노란색의 천사의 나팔꽃과 함께 두려움에 차있는 표정으로 위를 바라보고 있는 포스터가 공개되었죠. 또한 가지들이 그들의 목을 감싸고 있습니다. 연진이의 행복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 그것을 빼앗겠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고 하는 동은이의 계획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인물은 하도영입니다. 포스터의 두 가지 시점으로 볼 때 하도영의 포스터는 추측하기 어려운 모습인데요. 하얀색의 나팔꽃이 아래를 향하고 있고 시선은 비장함이 묻어있는 것으로 봐서는 완전히 문동은 편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포스터를 통해 그들의 결말을 이미 나타내주고 시작하는 파트 2에서는 풀어나가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손명호가 사라지게 되고 연진이 자폭할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던 시작은 윤소희의 이야기인데요. 윤소희를 죽게 만든 범인이 연진이라는 사실을 안 손명호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었죠. 더 큰 돈을 손에 쥐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정이 확인하러 갔을 때 시체는 없었습니다. 윤소희 시체의 행방과 더불어 주여정은 어떤 방법으로 아버지를 죽인 사이코패스에 복수를 할 것인지 또한 궁금해집니다. 감옥에 있던 강영천이 주여정의 엄마와 만나 죽은 여정의 아버지를 조롱하는 모습은 소름끼치게 인상적인 한 장면이었죠. 동업자 현남의 가정폭력 남편에게는 어떤 식으로 복수하게 될 것인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또한 연진이 엄마를 둘러싼 중학교 동창이라던 경찰서장과 무당집의 미스테리, 제주내 명품샵에서 일하는 또 다른 피해자 경난의 복수 동참여부 등 풀어가야 할 이야기가 동은의 복수만큼이나 궁금한 에피소드가 많은 파트인데요. 파트 1에서 워낙 복선과 떡밥을 뿌려놔서 그것만 자를 수가 되더라도 더 인기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트 1에서는 연진이 천천히 말라가도록 만들겠다는 오랜 시간 설계된 동은의 덫에 걸렸으나 여전히 당당한 연진이었죠.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딸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될까 하루하루 피말리는 불안감과 긴장 속에서 파트 2에는 동은이 어떤 식으로 연진을 말라가게 할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